에이소 듣고 싶어 아예 할로나님 일개월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월 구독 누나 아 예 하망이오님 안녕하세요 누나누나 룬.. 룬하 룬하 이에 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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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 콩에 캣스미 룬하 룬하 이에 구독될 거 귀엽죠 그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제가 2개 더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일단은 몇 개의 목록을 추려놨어요 추려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한테 들여가지고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캐릭터 있는 이미지 말고 그냥 글귀티콘 동네즈부터 하고요 근데 그 글자만 쓰는거는 제꺼라는 느낌이 안들어가지고 잘 아 근데 글자가 확 잘 보여가지고 좋기는 한데 아 뭐 근데 만능으로 쓰기는 좋겠죠 만능으로 쓰기는 좋은데 수출용으로 그냥 글귀만 넣은 거 만들어도 되는데 글귀로 넣는 거 웬만한 거 다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지금 저도 글자로 만드는 게 편하긴 하죠 근데 글자로 하면 그림 그리시는 분 보다는 다른 분한테 맡겨야지 음 글자 약간 미적인 디자인 그림 그리시는 분 보다는 다른 그쪽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더 나을 테니까 아님 뭐 내가 만들어도 되고 싸게 싸게 할 거면 일단은 차가 없이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밖에 안 틀었는데 파밍 자체는 뭐 그닥 나쁘진 않거든요 이제 잡아서 어디로 될 정도로 반응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비행기 로트가 이렇게 갔었어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어딜 가나 막 이런데 조그만데도 다 파밍 돼 있을 거거든요 자리 잡기가 애매하다 지금 차도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 차고 집 갈게요 센터 근처에 아니면 도로 건너가는 것도 괜찮고 제 생각은 도로 건너가 있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이쪽에서 싸울 가능성이 높을 거 같거든요 이쪽보다는 아 솔깨 너무 무서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뚝배기를 날린단 말이야 도금은 멀고 도착 일로 온다 도착 어 저 있다 아 에임이 넘나 굴렸다 도착 오른쪽을 빼면 이것도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카고파를 뚝배기 날라가는 거 아니야 어디갔지 아직 전 아무디에 있는 거 같은데 아직 전 아무디에 있는 거 같은데 아 저기에 있는 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말도 안되는데 4방이나 맞았는데.. 아.. 얘 때문에 여기 묶여있네.. 뺄 수도 없고.. 어디 갈라.. 어.. 저 있다.. 아.. 시체구나.. 쟤 안나오나? 일평집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.. 근데 포지션이 별로 안좋거든요.. 지금 좀 안으로 이동해야겠는데.. 아.. 근데 진입하는 것도 좀 힘들더라.. 와 연막 진짜 그지같이 퍼지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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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쉐버 가고 있는거 아니지? 아까 1평집 들어갔는데 나오는거 못봤어 아 근데 차 피가 없어서 이거 1평집 먹기도 좀 애매한데 아 몰라 아 예 감사합니다 오우 해야죠 2평 끝나고 당장 가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갈게요 20명 밖에 안남았어요 금방 잡고 갑니다 아 맞다 아까 전능의 호슈풀 님도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야되네 차 바꿔 탑시다 여기 타이어 아 아나 타이어 작살 내놨네 여기 2평집 가자 여기 2평집 가자 아 근데 차 피가 너무 없다 아 끝내면 1배로? 오케이 알겠습니다 콜 헬베가 만남의 광장인가 보네요 앞에 2평집 보이죠 오 여깄다 나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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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후라이팬 갈라이팬 아이스 오우 저 M24 AWM인가 M24 같은데 자 그렇다면 뚝배기 날아갑니다 조심해야돼 아 근데 여기 위로 쏘다가 쟤한테 뚝배기 날아갈 것 같은데 다른 애들 막 여기서 쏘다가 뚝배기 뻥 하고 날아갈 것 같은데 오우 바로 앞에 있었네 무서운 복이네 여기 왜 제일 무서운게 수리탄날로 오는거야 아나 내 타이어 터트리네 저쪽집에서 어차피 그 차 안탈거야 바보 같은 놈아 차 타면 나가다가 뚝배기 날아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알았어요 빨리 끝내고 갈게요 와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 평지로 달리면 진짜 위험한데 이쪽 평지가 그나마 안전하긴 하다 저기 이쪽으로 쭉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게 제일 그나마 제일 안전해요 일로 돌아가면 더 위험한게 요쪽집에 지금 다 제키고 있거든 저기 사람 저기 사람 가자 가자 저거 없네 저거 없네 저거 없네 갑시다 갑시다 저기 한명 온다 아 저기 저거 없네 저기 유리창 보이죠 저거 앞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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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... 이쪽에 한 명 달린다. 여기 능선 밑에 있는데... 아 저기 원패물이 하나도 없는데... 여기 누워있는 것 같은데... 그룹좌 소원기... 야 우리 다같이 가자 그냥... 망했다. 망했다. 이 판 1등 절대 못한다. 여기 그룹좌 소원기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... 집에 사람 있고... 이쪽에 사람 있고... 망했다. 그룹좌 소원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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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수리탄 없어라 얘 수리탄 있으면 나 죽어 들고 뛰어? 뭐지? 내 자리가 좋다 근데 저 있다 저 있다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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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believe I can fly 터틀드! 아 좋아